가고싶은거 가세요 왜? 음 그렇구나 일단 부터 타겠습니다 이거 팔아버려야지 음 거기다 앞에가면 뭐 뜨잖아 그래 공중하실거면 아무거나 하세요 난 뭘 해야될까 그래 일단 히드라리스크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뭐였더라 저글링이었지 얘는 드라본의 드라본의 위에 긁힐 것이었지 좋았어 한 이 정도면 됐겠네요 음 음 음 음 이렇게 이렇게 자 이제 시작하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자 끝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죠 시간이 점점 끌리기 시작했는데 갑시다 네 요새 유닛 나오는건가 좋아야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두 배속이기 때문에 이제 트리는 없겠지 아 스타소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좀 쓰릴게요 그냥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음 좋아 이렇게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았어 어 아파라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돈을 별로 안 벌었네 일단 그래 비싸긴 비싸지 많이 비쌉니다 자 음 음 음 음 음 음 에잇? 뭐요? 마디그라 안.. 안팔하는데? 음 판더가 없을텐데 내 생각이래 갑시다 그 다음 스테이지죠 내가 어디 가야되지? 그래 여기 가자 그냥 여기서도 킬 먹읍시다 돈은 빨리 벌어야 되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갑시다 내가 돈을 못먹고 있는데 저 가스 때문에 내가 돈을 못먹고 있잖아 어허어어 어떻게 까스가 좋았어 지금 업그 Él 필요가 없지 지금 업그를 할 필요가 없지 뭐지? 좋았어 말만 잘 들으면 되지 이제는 뭐였더라? 저글링이었어 그래 구석에서 싸워야되나? 이번엔 죽을지도 모르는데 조심해드리는데요 좋았어 글링 여기서 입구만 때려주시다 그냥 입구에서는 돌진하면 될 것 같네요 잘하고있습니다 다들 어 죽진 않겠지? 어...그래 죽진 않을거야 네 죽진 않을 것 같네요 굳이 좋았어 근데 살게 없네 지금 흠 이제? 버그 사례지? 드래곤 기계님 안녕하세요 핵거 안타지면 터진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뭘해야되지? 저글링이 저글링인데 지금 할게없어 뮤탈리스가 같은데 뮤탈리 개비싸네 점 빨리 좀요 에잇? 그냥 언덕으로 가야되지? 언덕가자 그래 언덕가야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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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올라와야지 뭐해 그래 이렇게 해야지 아니 내가 좀 때려야되는거 아니니? 아하 야 도니 메딕 좀 튀어봐 니가 치워봐야 내가 좀 공격을 하더니 공격을 못하는데 그런데? 공격을 못하잖아 공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아무것도 킬을 못먹고있네요 으핳 마린은 그래도 킬 먹을 수 있을거네 생각에 역시 이렇게 스매스를 해야되구나 이번엔 튕기지 않기를 빌어야겠지 이렇게만 하면 될거같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될거같습니다 그래 킬을 못먹고있잖아 킬좀 먹어야될텐데 킬좀 먹어야될텐데 킬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4라운드에서 450만 먹고갈건데 공중은? 다없다고? 왜? 이 파일러로 싸움 쳐야 산다고? 미친 야 우리 또 먹자 우리 또 먹자 밑으로 가야되는데 야 나 좀 먹자 나는 한마디도 못 먹었습니다 이런 책이래 에이 에이 하하 하하 뭘 해야 되지 여기서 보러워 할까 얘 그래 얘 보러워하면 되겠다 이제 그래 이렇게 하고 공격할건 공격하면 되겠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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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하 이건 어디에 쓰는 거야 대체 하하 하하 아 이런거구나 음 음 가자 좋아 땀 박혀 큰일날뻔했다 큰일날뻔했어 아무튼 큰일날뻔했어 에이 더 걸리면 안죽겠지? 자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돌린다 배고프고 아직 3시도 안됐잖아 계속 이렇게 해주면 뭐 일단 스매시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앞에 있어도 되겠지 질로샘 메디게기 질로샘 메디게기 으음 3p 3p라니 3p라니 됐어 길막이 안됐습니다 좋았어 죽여 이제 죽이면 되죠 죽여야 됩니다 이제 죽여야 돈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죽여야 킬이 올라갑니다 여기는 그 동물을 먹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잘못하면 죽을거 같은데 왠지 아 안죽군요 다 현납해야된다고? 그렇구나 일회용폭탄이라니 저건 그래서 죽여야되는데 못죽이고있어 나와봐 좋았어 이건 내가 죽여야되 그리고 내가 돈을 먹어야되거든 아야 스카웃을 가야겠다 이제 스카웃을 가고 뮤탈 좋았어 더 먹고싶다 아 정말 먹고싶은데요 저거 크으 대단해 와 이제 이걸로 끝났습니다 음 일단 스카웃을 갈게요 스카웃 모델을 가겠습니다 스카웃 가고 저요 내가 가디언이다 스카웃 저요 음 음 나 가디언 갈게 내가 갈거야 아니 내가 갈거라고 아니 이럴수가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없어라 내가 갈게 없잖아 이러면 그 분도 갔는데 맞고 맞고 사망 흐흐흐흫 으흐흐흐 으음 뭘해야 되지 그러면? 자꾸 지랄을 해 내가 가고 싶어도 왜 지랄을 하는 거지? 아니 내가 가면 가는 거지 아비토를 올리면 되니까 아니 아비토를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는 으음 잠깐만 그니까 퀸 이거는 뭐지 대체? 럭커라 하드좋아 왜 안주는거지? 음 요건 쓰지않겠습니다 뭘 가야될지 모르겠군 이건 스매시요? 예 스매시입니다 디버링 나온다고? 죽을까? 음 공중으로 갑시다 하고싶다고요? 근데 벌써 시작을 한지 좀 오래되가지고 아 메딕이 사망할 것 같습니다 하하하 매트릭스 해줘 음 음 음 음 음 음 그래도 걸리는데? 참 나 음 본인이 죽을 것 같습니다 사망 사망했습니다 아프리카 아프리카 틀리고 했는데 갑자기 시작을 했다고? 아니 이럴수다 음 음 음 음 씨 아 이렇게 물어봅시다 얘꺼 어딨지? 여기 있네 음 뮤탈랑 레이스 훈련은 존나 아프다고? 그래? 음 음 아비토로 올려줬을 때라? 핫골드한 뮤탈 3마리 단일 1마리 음 음 지금 지산만 가는거야? 지산만 가는건가 좋아 좋았어 흠 조글링이 일시정지했습니다 아주 좋군요 돈 몰고싶다 흠 흠 지산만 비싸네 아이고 비싸라 아직은 포토 갑니다 바로 됐습니다 아아 뭘 해야되는지 모르겠네 난 그냥 스메스를 즐기려고 했는데 이거 마치 깨는 공략으로 되는거 같애 네오님이 나는 좀 즐기고 뭔가 거기서 해결책을 찾아야하는걸 가면하는데 첫 플레이부터 이걸 깨는거라 방송이 재미없게 끝나는거 아니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갑시다 가지 좀 시작하도록 하죠 여기로 일로 오라고 좋았어 뭐야 이거 터지겠는데? 뭐야 이거 터지겠는데? 아 HP 리페어라고? 흠 흠 이럴수가 흠 이럴수가 흠 흠 흠 흠 이럴수가 흠 흠 흠 질럭컷하라고? 태산자님 뮤탄 레이스... 알겠습니다. 어어 아파! 아파 에이스필 리페어 뒤질 것 같은데? 음... 일단 여기 써보고 싶겠습니다. 여기 개논 말하는거지? 좋아 디펜서도 나왔겠다. 그냥 때려야되나 이거? 음...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네. 태산자님 뮤탄랑 레이스 물량되면 조심해요. 그냥 때리라고? 알겠어. 그냥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 적어주지 말하는거잖아. 여기만 때리면 될 것 같네요. 헐... 저걸 내... 야 저걸 한번 뜯어냐? 일단 질럭만 계속 잡도록 할게요. 나 시작했어요. 근데 내꺼 터지겠는데 이러다. asshole 계속 때려주면 될 것 같네요. 으... 힘들다 아 아파라 캐논이 리페어를 해? 구나 자기 스스로 와 이제 부시면 될 것 같네요 좋았어 응? 드롬보라고 해체하라네 자 이제 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건 쓸모가 없어네 얘네 좋아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이걸로 클리어 어허허 아주 좋군요 그냥 내보고 아비트 오브 클라크라고 했지 음 어허허 뭐야 뭔 뜻이지? 그니까 어딜 가라는 거야 일로 가라고? 아 어 그야 따라오라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아 네 저글링 어디갔지? 좋아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제 어떻게 함?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지? 휴식이라니 아니 이럴 수가 이런 버그도 있구나 아 이건 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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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했는데 이거 했는데 아 참여 못했어? 님이 방송했어 아니 이럴 수가 음 이게 버그였구나 아 그렇군요 어 האש 어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됐어 네오야 나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좋았어 가자 많이 이렇게 할게요 뭘 갈까나 자, 지금 그 정도면 하앗 예금으로 하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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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격의 7도 한번 해보고싶어 하앗 스나가 델타 마린인가? 잠깐만 조합이? 고소갈까? 뭐 가르칠 수 있는거 없는지 좀 봐야겠다 음.. 디파일럿 파괴자 울트라리스크? 디버링원? 아 한번 이것도 가봐야겠다 드래곤 아넬레이터라고? 한번 가보도록 할지 수풀 때문에 디질거 같애 팔아야겠다 알겠습 바.. 알겠습니다 야 리브 안팔어줘 리브 안팔어줘 죽여줘 그냥 나 저글린 보러오만 할게 팔아야될텐데 음.. 확살자가 안좋은거에 겪었다니 테란 좀 봐야될거 같은데 테란은 뭐가 있을까 음.. 파괴자 메카닉 스나이퍼 이것도 괜찮을거 같은데 베타마린 시대잔리 안녕하세요 가세요 나 갈게 잠깐만 바이크에서 델타마린이었나? 그래 바이크에서 델타마린 델타마린 다음에 필드라 뒷박박이라고? 맡자 조립 아 그렇군요 이렇게 하면 되구나 대박인데? 난 써야지 어 나 이것만 써야겠다 아 마잉망치쯔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힐이야 힐이구나 안죽겠네 그러면 쓰게 맞아 쓰게 맞았구나 쓰게 맞았구나 쓰게 맞기 바랍니다 운이 안된다고? 노크업 파일이 너무 커지고 있잖아 빨리 끝내 비파수험쳐야되는거 아니니? 좋아 이렇게만 하면 될거 같네요 좋았어 대민이가 아주 좋아 음 미친 수험에도 만난다고? 이럴수가 수험하면 저글링이 때림 그렇군요 음 일단 계속 잡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닌 돈바 보라닌 돈바 어 보라닌 돈최고네요 어 어깨빵 가자 카운트 10초대 있죠 그 그때 바로 클로킹하시면 됩니다 제가 처리합니다 알겠습니다 구구 그때 클로킹하고 있지? 그래 10초니까 음 카운트 10초 잘 보셈 알겠습니다 한 20초 나올 때 알려줘요 이게 나을거 같애 클로킹할때 하라할때 알려주는게 나을거 같애 아니면 죽을수되 슬프다 난 진짜 아무것도 하지마요 슬프다 안하는게 도움이 된다고? 솔직히 이건 재미로 같이 해야되는데 재미없게 하는거 같은데 이거는 그럼 나 왜 여기있지 죽을뻔했어 두론상황이 있는데 음 이제 됐겠지? 방듈을 했다고? 방듈을 했다고? 맞는 도중에 보라고해서 그런거 아니야? 그런거 같은데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제 공중가도돼? 이제 공중가도돼? 아닌가? 어? 어? 그래 그렇게 해야될거 같애 좋아 이거를 가고 보라님도 보라님도 듀란 가세요 저걸 링팔고 그게 날거같은데? 심심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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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카닉 헤드헌터 이게 더 좋은거 같은데? 아닌가? 음 체력은 내가 더 많네 뭐가 더 좋은거지? 애매해 애매해 정말 쓰게 맞아 쓰게맞은게 나을거 같애 파괴자 파괴자가 좋은거같애 내가 봤을때 파괴자가 좋은거같애 내가 봤을때 음 이렇게만 가면 될거같네